아니, 승인이 와그라노? 아니, 바깥에서 무슨 일 있었더나? 어, 누, 누, 누구야? 아이고, 누구십니까? 예, 저는... 어, 엄마야? 저는 이대 홍승양과 교제하고 있는 박노경이라고 합니다. 제발 가시라고요! 싫다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러는 거, 저하고 저희 식구들 우렁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님에 대한 마음,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 네가 마음 돌릴 때까지 담임을 떠나지 않아. 끝까지 기다릴 거야. 혹시 오빠, 병원집 아저씨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만하라, 그리껴! 난 깨끗하게 빠져줄 테니까, 덕검사랑 둘이서 잘해봐. 내 공방사장 만나와 얘기해볼 수도 있다. 너 계속 이러면, 내가 내려가서 승인 부모님하고 단판을 지을 거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 검사님 잊을래요. 힘들든 말아줘.